애터미 최연소 로얄 마스터 주선아 인사드립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오늘 여기 계신 사장님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는 사실 애터미 사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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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성공을 할 겁니다 라는 걸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저는 사실 애터미를 처음 만나게 됐던 게 2010년 5월 마지막 주 원데이 세미나였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미용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쉬는 날이어서 저희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오늘과 같은 원데이 세미나를 방문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데이 세미나에서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일명 저희가 좀 속된 표현으로 뚜껑이 확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강의 내용 중에 사실 저한테 가장 와닿았던 거는 레드오션에서 탈출하라는 거였습니다 왜 제가 그 말이 정말 귀에 와닿았었냐면 제가 미용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도 현실 세계에서는 정말 한 집 건너 한 집이 다 미용실이었어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맞은편 상가에 미용실 그 옆집에 또 미용실 그 맞은편 집에 또 미용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택하기는 했지만 정말 먹고 살자고 선택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사실 되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를 듣고 나서 집에 가면서 이제 저희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나 아무래도 애터미 해봐야 될 것 같아 이랬더니 저희 엄마가 운전을 하시다 말고 고개를 휙 돌리시더니 너 미쳤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왜 많고 많은 일 중에 너까지 다단계를 하려고 하느냐 엄마 아빠만 하면 됐지 굳이 왜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손가락질하는 이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엄마 미용은 나중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을 하면 내가 건물 올리고 직원 쓰고 사장님 하면 되지만 애터미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애터미를 꼭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울질을 해봐라 저울질을 해보고 정말 네 인생에 앞으로 3년 후 5년 후 10년 후을 내다봤을 때 단 1%라도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정말 정말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였냐? 결과가 너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겠죠 제가 그때 당시에 저희 엄마 말을 듣고 나서 그래 알았어 내가 주말까지 고민해보고 답변 줄게 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어떻게 하면 애터미를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만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지나서 저희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고 제가 배우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마무리를 하고 7월 1일부터 첫 센터로 출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센터로 출근을 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연세드신 분만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곳이 센터인 것인가 노인정인가 사실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평균 연령이 제가 그때 딱 20살이었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한 50대 60대였어요 근데 지금 한번 주변에 살펴보시겠어요 평균 연령이 아주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 정도로 애터미가 초창기 때는 정말 연세드신 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직장 생활을 충분히 다 하고 나서 정년퇴직, 명예퇴직을 하신 분들이 선택을 하는 정말 내가 직장의 제2의 인생을 찾아보자 싶어서 선택한 그런 애터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사실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요즘 청년 실업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저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 주변 친구들만 보더라도 사실 그런 상황에 정말 코앞까지 와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하나 봤는데 요즘 배달을 하고 계시는 퀵 라이더 분들 아시죠? 그 라이더 분들이 연봉이 최소 3천에서 5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웬만한 직장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라이더라는 직종까지 몰리게 됐냐면 사실 라이더라는 직업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나쁜 거는 아니지만 내 몸을 굉장히 많이 혹사를 해야 되고 추운 겨울에도 정말 눈이며 바람이며 다 맞아가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배달을 해야 되는 직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건강에 굉장히 많이 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그 상황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청년 실업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다니고도 있던 직장에서도 권고사직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기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요즘 사회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월 급여를 야간이든 야간 근무든 특근 근무든 해서 월 급여를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더 받았던 분들이 그 근무제라는 시간이 딱 정해지자마자 그 급여가 30%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350만 원 받으셨던 분들이 250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생활하고 있던 생계 유지비라는 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지비를 메꾸기 위해서 제2의 사업으로 투잡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라이더를 선택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직종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애터미도 사실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본캐가 있어요 본캐릭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업종 주직업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이상을 벌고 싶길 원하고 내 삶의 풍요로움과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부캐릭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업 그리고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요즘은 애터미를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쉽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애터미를 처음 선택할 때부터 사실 전업으로 시작은 했지만 지금 저는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항상 조언을 해드리는 게 부업자의 시대가 몰려오고 있다 이제는 전업자보다 부업자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시대가 됐다 웬만한 사업자들보다 부업자가 훨씬 더 나을 때가 있다 이런 말들은 제가 가끔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요즘 들어서 사실 저희는 리더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많이 감소했다 또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누군가를 신규를 가입시키는 게 많이 순탄하지는 않아졌다 많이 어려워졌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서 그리고 언택트로서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가입시킬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 전달을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나의 매출도 오히려 더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내 가치관이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결단만 하면 내가 목표만 잡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사실 전달을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살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았을까요 사회에 대해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경험을 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사실 네트워크라는 이 업종에 발을 들였고 이 발을 들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너는 할 게 그렇게 없니? 많고 많은 것들은 왜 하필 네트워크야? 왜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다단계야? 그런 거 하지 마 너 그거 하면 너네 엄마 아빠가 욕 먹어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들보다 저는 애터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간절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저한테는 꿈이 있었거든요 꿈 제가 20대 초반에 미용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미용을 선택했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생계의 유지 이유가 뭐였냐?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망했어요 돈이 없어요 내가 벌어먹고 살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해요? 먹고 살아야죠 내가 벌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움직이고 내가 나가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일 그게 뭐가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거를 고민을 하다가 저는 미용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내가 내 손에서 가위만 놓지 않으면 나는 돈을 벌 수 있겠다 내 먹고 사는 생계비는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저한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랬기 때문에 저는 미용을 선택을 했는데 제가 애터미를 선택을 했던 거는 그 꿈이 원래의 꿈이 미용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원래 중학교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정말 넓은 땅에다가 내가 원하고 내가 정말 그림을 그린 그런 집을 짓는 게 사실 저는 꿈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정말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그렇게 도면을 그려서 집을 짓는 게 꿈이었는데 그런 꿈을 미용을 해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겠더라고요 도저히 왜냐? 레드오션이니까요 한 집 건너 한 집 다 미용실이잖아요 경쟁이라니까요 저기서 커트비를 2만 원을 받는데 여기서 18,000원을 받으면요 그 다음 집에서는 16,000원을 받아요 그게 미용이에요 미용 없게 현실이에요 남들보다 더 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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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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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그 레드오션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살을 자기가 깎아먹는 그런 행동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달리했던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 내 내면에 그리고 내가 잊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애터미를 딱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꿈이 하나 생겼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세계의 여행이었어요 너무너무 하고 싶다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저는 여권도 없었고요 비행기는 제주도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본 그게 전부였어요 비행기 타본 게 그런데 애터미를 하면 회장님이 막 강의를 하시는데 애터미를 하면 미국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일본도 가고 전 세계 어디든지 비즈니스 앤 투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하는데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막 뛰는 거예요 아 나도 하고 싶다 나도 비행기 정말 내가 질릴 때까지 원없이 타보고 싶다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세계의 여행이라는 꿈을 그리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저는 학교 또는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게 목표가 됐어요 이유가 뭐였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원래 건축을 하고 싶었고 집을 짓고 그리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다고 너무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제대로 키워보기도 전에 그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능력이 뒷받침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아 내가 애터미에서 성공하면 반드시 그 정말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내가 장학재단을 설립을 해서 그 지원을 해주고 싶다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주고 싶다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에서 꿈꿨던 이 두 가지를 목표로 두고 저는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두고 시작을 하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결단을 해야겠더라고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 내가 꼭 해야 하는 거 꼭 해야 하는 거 그리고 꼭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왜 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냐면 내가 지금 당장 빠르게 필요하게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결단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사업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방해 요소들을 빠르게 제거를 해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주변 정리가 빨라야지 결국은 내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뭐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사업은 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공사가 너무 다만하죠 다만해요 진짜로 그런 분들 보시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속도가 굉장히 많이 더디더라고요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꼭 해야 하는 것과 꼭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정해두고 결단을 딱 내렸어요 결단을 내렸어요 저는 이 하지 않아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뭘 했었냐면 제가 원래 미용을 했었다 보니까 그때 한참 세미나를 다녔을 때 제가 메이크업을 공부를 하고 전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내가 에터미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정말 벼랑 끝에까지 나를 내몰고 거기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에터미에서 성공할 수 없을 거라는 그 압박감이 너무나도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에터미를 시작하라 하면서 제가 공부하고 있던 책들이며 메이크업 박스며 가위며 전부 다 다 처분을 했어요 없애버렸어요 다시 돌아갈 길을 만들지 않았어요 일부로 저는 그렇게 했더니 훨씬 더 빠른 속도가 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는 부업자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업을 하시는 사장님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에터미가 부업이라고 한들 전업하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내가 내 본업에서 8시간을 근무를 해요 일을 해요 그러면 부업 또한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전업에 내가 8시간 10시간 근무를 하는데 부업 하루에 30분 1시간 2시간 했다고 내가 벌고자 하는 그 금액 수당 그리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직급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빠른 속도로 따라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만큼 시간 노력 그 만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노력이 없고서는 절대 쉽게 성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남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도 될까 말까 될까 말까 바등 아등바등 아등바등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나는 천하태평한 그런 마음으로 1시간 2시간 가지고 난 부업하고 있어 애터미 부업하는데 나는 도대체 왜 돈이 안 돼? 다른 사람은 돈 된다는데 나는 왜 돈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결단을 하시고 내가 애터미의 하루에 얼마만큼의 시간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얼마만큼의 노력을 할 것인지를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그만큼 실천을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서 애터미를 처음 시작할 때 이 두 가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되더라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가장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더라는 거죠 저는 이 꿈 플러스 여기다가 목표 설정이라고 항상 제가 적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 목표가 결국은 애터미 일을 진행을 하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초석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이 목표에 저는 직급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후원을 할 건지 그리고 내가 직급을 도전을 했었을 때 그 후에 유지는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목표 설정을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목표 설정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뭐가 있냐면 단기, 중기, 장기 시간을 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시간을 정하지 않고서 무분별하게 계속 현장에서 일만 하셨을 때는요 그 능률이 오르지 않아요 단기, 제가 생각하는 단기는 내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1년이에요 1년 그리고 중기는 그 이후에서 3년 내지 5년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는 이 이상 7년에서 10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할 때도 사실 그렇게 작성을 했었거든요 저희 인생 시나리오 보면 동그라미 이렇게 인생 수레바퀴에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인생 수레바퀴에 과거, 현재, 미래 저는 이렇게 다 적었어요 그리고 이 미래를 3, 5, 7, 10 펜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이 안에 왜냐 내가 이렇게 3년 내가 나이 3년 후, 5년 후, 7년 후, 10년 후 내가 직접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봐야지 내가 그거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하니까요 이거를 그려보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정말 막연하게 나는 나중에 임페리얼 되면 10억 받으면 집 살 거야 차 좋은 거 살 거야 땅 살 거야 부모님한테 효도 할 거야 내 아이들 유학 보낼 거야 그 말 누가 못해요 다 한다니까요 이제 시작하는 세일즈 마스터도 달성을 안 하신 이제 시작하는 정말 초기 사업자님들도 그런 말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실천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목표를 세웠으면 그거에 따른 실천을 하셔야 되는데 실천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 거예요 이상현 박사님이 옛날에 그 말씀하셨죠 작심삼일 100번이면 1년이 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작심삼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작심삼일을 이겨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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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분들이 결국은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애초에 이 단기 계획표 잡을 때도 되게 디테일하게 잡았었어요 일을 할 때 어떻게 잡았냐면 1일 매일매일 1일 체크를 했어요 내가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매출을 얼마나 올렸고 얼마만에 이 사람을 만났으면 이런 모든 디테일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 1일 계획표를 작성을 했고 가장 중요한 1일 매출을 체크를 했어요 1일 매출을 체크하지 않으면요 결코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은 수당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매출이죠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1일 매출 플러스 고객관리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 고객관리 이 고객관리가 되어야지만 결국은 내가 매출도 오르고 승급도 할 수 있고 그만큼 나에게 발전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1일 일정도 중요했지만 주, 그 다음에 분기 월 이거를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 월 다음에는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말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아야지만 내가 그만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계획을 느슨하게 잡잖아요 그럼 내가 움직임도 느슨해져요 내가 스스로, 나 스스로를 약간 후라이팬에 우리 볶음 요리 하듯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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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이렇게 볶아야지 나 스스로를 이렇게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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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볶아야지 결국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가짐, 내 목표, 내 행동, 액션 자체가 늘어지게 되면요 그거는 사실 저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늘어지게 되면요 나만 늘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늘어져요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보다는 나 하나부터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저는 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꿈, 꿈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 꿈을 사실 계획을 잡을 때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인생 시나리오 작성했을 때는 정말 허무 맹랑했어요 뭐 돼지 2천평에, 건평, 몇백평짜리 건물을 짓고 앞에 연못이 있고, 뒤에 골프장이 있고 방이 몇 개고, 화장실이 몇 개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꿈들을 저도 꿨을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나만의, 나에게 걸맞는 인생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예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지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도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기 때문에 뭐든지 다 내가 주도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도, 목표도, 실천도, 그에 따른 결과도 다 내가 만드는 거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지 마세요 배 아파하시면 지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만큼 나도 반드시 저 자리에 나도 반드시 저 사람처럼 되겠다, 될 거야 라는 확신과 뭔가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새해가 밝았잖아요 벌써 세월이 후딱후딱후딱 지나가더라고요 스무살의 애터미를 시작했던 저도 올해 드디어 서른두 살이 됐어요 애터미에서 벌써 12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초창기 때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암흑 같았어요, 빛이 없었어요 과연 나도 저런 사람처럼 나도 과연 저 리더분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처음에는 막연했던 저도 일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나만의 방법이 찾아지고 나만의 노하우 이런 모든 것들이 잡혀가더라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진행을 하는데 훨씬 더 재밌어지고 훨씬 더 수월했어요 제가 저희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애터미 시작하고 나서 리더스 클럽에 입성을 하고 벤치를 뽑았어요 회장님이 야 너 애터미 시작하고 나면 너 월천만 원 벌면 벤츠 산다며 너 외제차 산다며 약속 지켜야지 왜 안 지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옛날에 회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야 내가 오늘 캐나다 갔다 와야 되는데 내가 캐나다 갔다 오면 내 눈앞에 너의 벤츠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데이 세미난 날에 그래서 제가 그 원데이 세미난 날 끝나고 벤츠 매장을 갔어요 갔어요 계약서를 쓸어 받은 차가 있었거든요 언제 살까 언제 살까 고민을 하고 있었다가 아 그래 회장님이 말 꺼냈으니까 그래 이제는 사야겠다 싶어서 갔는데 단종됐다는 거예요 그 차가 없어졌대요 이제 디자인이 다시 페이스리프트 해가지고 디자인이 체인지가 되다 보니까 안 나온대요 한참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어떡해요 회장님이 갔다 오면 내 눈앞에 벤츠가 있어서 좋겠다 했잖아요 결국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걸 샀어요 더 높은 클래스의 차를 구입을 해서 그 차가 그때 당시 1억이었어요 1억 근데 그 차를 사면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사고를 쳤다 일단 돈이 회장님이 항상 그랬잖아요 돈을 먼저 지출을 정해놓고 돈을 벌어라 이 말을 하셨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겠어요 똑같이 실천을 해야죠 지출을 정했어요 한 달에 차 할부값이 약 250만원이 나가요 그럼 어떡해요 250만원을 더 벌어야 되겠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해드리냐면 내가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정해두고 내가 계획을 정해두고 그만큼 내가 앞으로만 정말 달려나가면 무엇이든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먹은 사람은요 반드시 무엇이든 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 한다니까요 근데 그 마음을 먹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하셔야 될 거는요 집에 돌아가셔서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어떤 마음을 먹냐 내가 2022년 올 한 해 어떻게 나의 한 해를 보낼지 어떻게 내 인생을 보낼지 내 삶을 보낼지 내 인생 시나리오의 주인공은 난데 이 인생 시나리오를 어떻게 그려보고 어떻게 만들어 볼지 저는 그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사장님들 중에 성공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저도 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했어요 네트워크의 니음도 모르고 다단계의 디귿도 모르는 제가 애터미를 선택함으로써 삶의 방향이 달라졌고요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애터미는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난데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주도적으로 하면 못할 게 없다는데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렇게만 된다면 애터미에서 진짜 성공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덕우 임페리얼님이 항상 말씀하시죠 성공 못하면 그게 바로 기적이다 그만큼 애터미는요 내가 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되고 내가 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애터미를 선택하는 것 자체를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 계신 사장님들한테 오늘 꼭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살고 계신 그 지역들 있으시죠 동네들 그 지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국제청에서 성실 납세자로 인정을 받고 아이고 오셨어요 하는 그런 정말 멋있는 그런 리더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2019년 11월에 크라운클럽을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6월에 이제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는데 세금을 납부를 하래요 제가 그 다음에 세금을 납부한 세금 그 금액이 약 7천만 원이었거든요 세금을 그러면 제가 얼마를 벌었는지 예상이 되시나요? 어마어마하게 저희가 평소에도 소득세 주민세 해가지고 3.3%가 뛰고 들어와요 수당 자체가 근데 그 플러스 종소세로 제가 7천만 원을 냈어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1년에 합쳐서 약 3천만 원을 냅니다 그러면 제가 국가에 1년에 내는 돈이 약 1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해서? 저는 그 어떤 일이 애터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본 캐릭터만 활동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정말 나의 부 캐릭터, 나의 부업, 제2의 직업, 투잡 그 직업들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정말 과감하게 결정하셨으면 그 결정에 따른 부분들을 행동으로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액션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정말 저와 같은 또는 저보다도 훨씬 더 멋지고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보이기에 좋은 그런 리더분들이 되실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2022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라는 마음으로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실천을 하셔서 나중에 정말 이 단상 위에서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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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